네 이거는 기존에 쓰던거, 이거는 앙쥬 확실히 이게 더 뽀송뽀송 하긴 한데 이거는 좀 평지 느낌? 그래서 흡수력 테스트를 해볼게요 파워에이드를 쭉 쭉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건 약간 더 두꺼워요 흡수력이 이렇게 널찍하게 됐고 흡수력이 바닥에 좀 물이 남아있고 얘도 좀 남아있어요 조금씩은 흡수력이 아무래도 두꺼운게 조금 더 많은데 이건 되게 얇아서 쓰읍 뭔가 아냐 부드럽게 더 작게 닦이고 이거는 많이 퍼지네요 이건 거기에 먼저 있고 그래도 잘 어울렸어요 그래도 잘 어울렸어요 그래도 그래도 잘 어울렸어요 감사합니다.